아, 그리고 이게 있었네요 어때요? 귀봉일이 딱딱 간호해? 안녕하세요 JW예요 오늘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드라이버 저는 핑 G30을 씁니다 핑 G30이 앞으로 나갈 데가 거의 없고요 옆으로 많이 세요 하지만 핑 G30 좋은 클럽인 것 같아요 몇 도예요? 10.5도예요 사실 도수가 뭐 중요한가요?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잘 안 가요 자, 다음 연엑스 연엑스가 아닙니다 다음 이게 뭐지? 테일러메이드 아니, 되게 오래된 클럽이긴 하지만 파이브우드 파이브우드 이게 보통 한 200, 한 20야드 정도 보내러 갈 때 마음은 갔지만 220을 안 가죠, 여긴 또 한 180 정도 가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, 이제 아이언으로 가볼까요? 저는 이제 에이펙스, 캘로웨이 에이펙스 아이언을 쓰는데요 4번부터 이제 피칭 웨지까지 써요 좋아요 좋아요 저 자세하게 가보면 어... 샤프트가 샤프트 스티프 스티프가 한국말로 뭐죠? 딱딱? 아닌가요? 스티프 아니, 그거밖에 모르세요? 아니, 뭐 웨이커라든지 캘로웨이 에이펙스 아니, 아니 샤프트요 딱딱 아 샤프트 딱딱? 스탠더드요 스탠더드 길이 아니, 아니 기본 길이 저기, 죄송한데 죄송한데 기본 길이 딱딱 아니, 브랜드가 있잖아요 캘로웨이 에이펙스 샤프트 브랜드요? 샤프트 브랜드요? 그래서 야드지가 한 200 야드에서부터 피칭이 뭐 100까지 본다 하면 그 레인지를 쓰긴 하죠 웨지 웨지는 저는 54도와 58도를 씁니다 타이틀리스트 BV SM6 54도? 58도? 벙커를 쓸 땐 58도? 에브리틴 엘스? 54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퍼터 아, 중요하죠 퍼터 중요하죠 저는 여기 코르사라는 모르는 브랜드를 씁니다 고스트 귀신이라는 작전 귀신이란 뜻이에요 귀신 코르사라고 저도 처음 들어봐요 아, 진짜 배는 데 없는 거예요 오늘 알았어요 하지만 요즘 친해지려고 해요 이 퍼터랑 조금 어려웠거든요 친해지기 그 외에는 뭐 가방 안에 든 게 많이 없어요 뭐 모자랑 뭐 뭐 뭐 오 이거 요거 무슨 뭐예요 이거? 이거 가방인데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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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이게 있었네요 뽀뽀 그 말고는 뭐 딴 거 없어요 뭐 장갑 있고요 장갑 중요하죠 그 손이 또 부드러워야 되니까 모자와 뭐 음료수, 물 정도 있습니다 네, 지금까지 JW의 What's in my bag 내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MW고요 제 차례 What's in the bag 제 차례 입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켜줄 클럽은 제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9도고요 이게 캘로웨이 맥스 엘레스 프로들이 쓰는거죠 존 람 누구 있죠 프리우드가 15도 정도 되고요 이게 이게 보통 저도 한 이게 220 정도 나가야 되는데 진짜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 나가고요 어 150이요? 그 다음에 제 아연들 I've got 아연들 from five so five to pitching wedge 어 이렇게 zoom up을 하시면 타이틀 is the T200 그 샤프트는 저도 스티프 스티프 AM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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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이게 5번 수부터 피칭까지 있습니다 5번 수부터 피칭 제가 5번 수부터 5번이 한 185 야드 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피는 한 120 120 야드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 채는 이게 제가 중고로 산 건데 진짜 완전 녹슨인? 라고 얘기해야 되나? 녹슨? 녹... 녹슨인 아니에요? 녹시땅? 녹시땅? 녹시땅 I got this for 20 quid Yeah So it was super cheap 마지막으로 퍼터 퍼터는 진짜 이것도 20 파운드였어요 20 파운드로 그렇게 잘 써야 돼요? 20 파운드가 최고예요 20 파운드가 20 파운드가 한국 돈으로 네 일단 여기 오데시 듀오 포스 550 이게 생각보다 다르고요 아 여기 가격표가 아 이게 자세히 보시면 흠 그 다음에 뭐 있냐 저희 그 이게 뭔가요? 이게 티 티들 티 같은거랑 연필이랑 이런거 이런것도 있어요 이거 봐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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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..챗..챗.. 아 제가 또 그.. 눈이 잘 안보여가지고 골프칠땐 안경쓰거든요? 어때요? 마지막으로 있는게.. 마스크가 있네.. 코로나..코로나..여지 지났구요 여기도? 영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옷을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방해가 돼가지고 일부러 작은걸로 하는겁니다 댓글로 이제 이런 남친룩 아 남친룩으로 등록했나요? 네 거기서 마치겠구요 지금까지 MW의 What's in the bag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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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